두 번째 오늘 살펴볼 이슈 파워,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소매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분기 소매 유통업 체감 경기가 홍풍 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경기가 개선되는 것인가? 코로나 확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보셨듯이 체감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점점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히 소비가 작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상의에서 분기마다 여러 가지 경기 전망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특히 2분기에 소매 유통업 관련된 전망지수가 나왔는데요. 103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에 84에서 103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기준점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으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100이 안 되면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103이다라는 건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업체에서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대형 마트 쪽입니다. 지난 1분기에 43에서 95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기도 61에서 97,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65에서 93으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즘에 가장 지난 도서부터 가장 핫했던 게 온라인 홈쇼핑인데 그쪽도 114로 해서 계속 상당히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약간 좀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또 포근한 날씨까지 같이 겹치면서 아마 소비 심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형 마트 경우에는 이런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각종 프로모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 상장이 되면서 쿠팡발로 해서 최근에 최저가 관련 보상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과 이마트의 최저가 보상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물론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오프라인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개선되는 듯한 이런 지수나 경기 지표들도 쑥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주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임순재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포인트 힌트로 쇼핑 아니면 유통주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좋은 이슈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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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